지금 중앙부의 묵직한 흉통이 느껴지실 텐데 어떻게 견딜만 하십니까? 아직은 소를 다 못 벗어나서요. 조금 더 고통스러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한테 무슨 짓을 할 거야, 나한테. 원장님께서 변형협심증을 앓고 계셔서 극심한 흉통을 요구하기 위해서 에르보노빙을 주사했습니다. 이게 니트로글리세린인데 형이 이때 집어넣고 천천히 녹여드십시오. 1분에서 5분이면 통증 완화될 겁니다. 저는 사람 잘못 잡았어. 나는 특별소득 특히나 심원장에 불과해. 진짜 VIP는 따로 있어.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원장님을 진짜 VIP로 만들어드릴 테니까. 나한테 일어난 이유가 뭔가? 우선 아드님 먼저 만나시고 그다음에 그 이유 차차 말씀드리죠. 네, 오 회사님 접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안 원장님 아드님 말입니다. 연락처 좀 수배해서 저한테 알려주시죠. 이 자식이 나를 아주 복덕방 오씨 아줌마를 만들어 부려먹어. 아, 왜 또? 오늘은 선거장이 형집 행정지로 내보낸 김남진 송도원 만나려고 왔으니까 긴장 풀고 뻐꾸기나 좀 날립시다. 뻐꾸기는 그 방에 가서 날릴 것이지. 왜 내 방에서 날리려는 건데. 내가 그렇게 좋아? 우리 오 회사님 진단서 분어주는 과장들 말이야. 누구한테 소개받은 겁니까? 그걸 당연히 나이제. 그지? 나이제가 소개한 거 맞지? 그 허위 진단서로 선민식 잡으려고. 그 밑바꾼 거잖아, 그쵸? 나이제 잔다고 자러 갈 시간이야.